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,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,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Meet & Greet 저희 방탄소년단에게 시선 고정해 주실 거죠? 그럼 방탄소년단과 함께 Meet & Greet 시작해 볼까요? 아 볼까요? 그럼 Random Let's go Random Let's go 아 여기는 여기는 지금 굉장하신 분이 한번 보이네요 이분은 대박이신데요? 저희 뭐 독식을 하셨는데요 여기 화나신 날씨 화나신 날씨 왜 한국어를 시에라 시에라에게 미국에게 시에라 분에게 굉장히 저의 말 I love you guys 아 그쵸 저희도 러브유 합니다 I love you 저희도 러브유 우리 팬성 아 그렇죠 저희 모두가 잘생겼으니까요 네 3초 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한번 골라볼까요 새로운 분이에요 네 호석이 형 생일 축하하신다고 예 사실 잘생겼어요 생일이 했던게 밑에 긁어봐요 아까 형이 사랑해요 아 아 그 글구나 샤베 시켰지만 저희랑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Yes It was a good time I hope it's for you 2 방송중에 모든 팬분들의 메시지를 읽고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유는 엠브웨이거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Read 할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다양한 국가의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를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스타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할 수 있는기에 오직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아 계시죠 알고 있죠 앞으로도 멋진 엠브웨이 중에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기를 바라며 Read&green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멋진 무대로 다시 만나요 Yeah BTS 자유로운 방식으로 각자 클로징 인사하게 돼 있는데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네 Read&green BTS Read&green Read&green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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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것도 one BTS BTS 너무너무 뱀 patient 공연 2 2 2 3 4 3 5 5 5 감사합니다.